아 맞다. 이불 안 개고 나왔어요. 좀 대주세요. 농담이에요. 할께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뒤돌아보면 비비크림 너무 하얀가. 그렇긴 한데 그래도 그거 안타는 게 낫지. 근데 형 잘생겨서 괜찮아요. 근데 형 진짜 가까이 보니까 되게 잘생겨서. 아 지는 씨. 내 생각에는 많은 사람의 웃음을 담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. 그럼 좀 웃음을 유도해 볼까요. 우리 어떤 웃음을 남지 베트남 최고의 웃음. 와 되게 이색적이다. 저희는 한국 사람들이에요. 베트남 최고의 웃음을 찾았네요. 베트남 최고의 웃음. 제가 좀 감아드릴까요. 저희 집 미용실 하거든요. 정말. 정말로. 저는 미용실 한대요. 어머니가 한번 믿어보세요. 그러면 제가 피곤할 수 있으니까 두피 마사지를 좀. 아프면 말씀하시라고. 시원해요. 이게 머리가 맑아지는 마사지래요. 네. 아니 근데 지금 여기가 좀 딱딱하셔가지고 스트레스가 좀 있어요.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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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됐다. 어. 모임아. 모임아. 야 이제 중수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장난이에요. 그럼 아이들은 지금 학교 간 건가 지금. 고리남으로. 취직했다고요? 오 되게 어려보이세요. 아들 딸들한테 한마디 하세요. 네. 원래 안마 받으면서 하는 거예요. 네. 이름을 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행복하세요. 행복하세요. 아유. 가만. 가만. 집이 미용실에? 네. 어머니가? 네. 너는? 너 머리가 없어요? 저는 사면서요. 아니야. 우리 대신 엄마랑. 아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는. 한번 뭐 먹을까요? 그럴까? 네. 한번. 이쪽부터가 먹는 거리더라고요. 먹을 거 한번 감안해서. 저 일단 한번 먹죠. 우리가. 물어볼까요? 네. 진짜요? 이쪽이 쫙 먹는 데거든요. 지금. 이게 뭐예요? 무슨 요. 쉐이크 같은 건가? 아. 어. 저기 위에 이름 써있다. 쟤. 쟤. 얼마예요? 5,000동. 한 개 나눠 먹을까? 어. 그럴까요? 그러면은. 이게 종류가 좀 있네요. 어. 손 씻어요? 네. 아. 감사합니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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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얼마나 일하셨어요? 일하신지 얼마나 되요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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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나 버세요? 만원 30만동? 30만동이면 저희가 어제 벌려고 했던 25만동이랑 비슷한 거 뭐가 어때요? 맛있어요? 독특한데 약간 우리나라 식혜라는 거 맛이 비슷한데요? 이거 호박인가봐 음 되게 시원한 호박죽이다 그리고 위에는 식혜 같고요 그럼 이거 한 입 드세요 저거 더러워요? 저거 더러워요? 어르신